그냥 밀면 되는 제모 방법이 아니고 제모를 한 후에 그 위에 각질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극도 훨씬 덜 느껴지고 염증 생기는 이런 반응이 훨씬 줄어든 게 느껴지실 거예요 거뭇하게 쌓여있던 각지들이 제거가 되면서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게 보여요 안녕 우리 비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모의 계절이 왔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잉그론 헤어가 안 생기는 제모 방법 그리고 각질 케어 관련해서 영상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기념으로 평소에 하기 좋은 제모 방법 각질 케어 뒤꿈치 색소침착 루틴에 묶어서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각질이 정말 잘 쌓이는 피부잖아요 그래서 잉그론 헤어가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생기는 이유도 제모를 하게 됐을 때 그 위에 각질층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털들이 바깥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면서 안쪽으로 자라는 잉그론 헤어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질이 워낙 잘 쌓이다 보니까 이런 뭐 팔꿈치 뒤꿈치 봉숭아뼈 이런 데 각질들도 많이 쌓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피부랑은 다르게 조금 어두컴컴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만 이렇게 쓸려도 허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특히 또 샌들도 많이 신고 피부들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 진짜 효과적인 제모 방법 그리고 각질 케어 루틴을 찾아내게 되었는데요 각질 케어는 말끔하게 해주면서 피부의 자극은 최소화하되 제모는 말끔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부터 우리 비탐지들한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모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냥 밀면 되는 제모 방법이 아니고 잉그러운 헤어가 후에도 잘 안 생기게 해주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 좋은 방법으로 면도나 왁싱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낡은 면도나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털이 나 있는 반대 방향으로 제모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모를 한 후에 그 위에 각질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털이 안쪽으로 자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면도기를 사용하는 제모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안 좋은 방법으로 면도를 하거나 낡은 면도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도기를 선택해줄 때는 제모가 정말 잘 되는 제모기를 선택을 해주시되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잉그러운 헤어는 피부에 그 면도날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났을 때 잉그러운 헤어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도날 교체가 가능한 제품을 처음에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날이 있는 테두리 부분에 매끌매끌한 제형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성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모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샤워를 가볍게 해준 다음에 맨피부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맨피부에 하시면 우리 다들 아실 텐데 제모한 후에 엄청 따갑고 좀 벌개지면서 가려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맨피부에 제모를 하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부드러운 거품을 내준 후에 제모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집에 있는 바디워시 제품을 활용해도 괜찮은데 조금 더 말끔하게 제모가 되길 원하시면 이런 쉐이빙제 제품으로 풍성하게 거품을 내준 후에 피부에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면도기를 피부에 밀착하고 털 난 방향대로 그대로 제모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피부에 가까울 정도로 짧게 제모가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 인그로운 헤어로 자랄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 털 난 방향대로 제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자극도 훨씬 덜 느껴지고 제모한 후에 느껴보시면 피부에서 벌개지고 가렵고 염증 생기는 이런 반응이 훨씬 줄어든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질레트에서 나온 질레트 비너스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제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때도 질레트 하면 무조건 잘 밀리는 면도기라는 이미지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비너스 제모기 전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사용해본 제모 전용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말끔하게 제모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테두리 부분에 유나의 스트립이 이렇게 테두리에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이게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제모할 때도 피부 자극을 덜 줄 수 있도록 나온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이 가운데에 살짝 볼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플렉시볼인데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움직여서 특히 굴곡진 데 제모할 때 있잖아요 겨드랑이나 저는 특히 요 뒤꿈치 있는 데 쪽에 아킬리스 건 쪽 거기 제모 잘못되면 진짜 피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굴곡진 데 제모할 때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가지고 제모하면서 피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털 난 방향대로 하는 제모 방법은 아무래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털이 남아있는 형태로 제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레트 비너스 수월은 면도날이 5중으로 되어 있어서 털 난 방향대로 제모를 해도 털이 진짜 말끔하게 제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 비탐지들도 제가 예전에 제모 영상을 올리면 언니 면도날 사용한 다음에 이 면도기 사이에 털이 잘 안 빠져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얘는 이 반대면이 있죠 이쪽으로 물을 세게 틀어가지고 헹궈내주면 앞쪽으로 털이 진짜 수월하게 빠져요 비너스 수월 면도기 핸들 부분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포장지는 환경을 생각한 종이 포장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털이 진하고 많게 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팔 같은 잔털 부위도 여름에는 제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팔도 동일하게 털이 옆쪽으로 자라있거나 아래쪽 방향으로 자라있는 경우가 많아서 털 난 방향대로 그대로 제모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제모기를 사용한 제모 방법은 횟수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제모가 말끔하게 된 상태라면 그 다음 날에 굳이 한 번 더 제모를 하시는 것보다는 털이 조금은 자랄 수 있는 기간을 주신 다음에 최소 4일에서 7일 정도는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제모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잉그로운 헤어가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다라고 하시면 7일에서 10일 정도는 기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모를 다 마친 후에 또 중요한 게 제모기 보관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제모 마친 후에 욕실에서 제모기를 이렇게 딱 세척을 다 하고 샴푸나 바디워시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세워두잖아요 물기가 있는 채로 그렇게 되면 세균들이 면도 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서 꼭 사용 후에는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신 후에 가능하다면 알코올 스왑으로 면도 날 부분을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용하기 전이라도 꼭 알코올 스왑으로 면도 날을 세척을 해주신 후에 제모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도 날이 호환이 되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이런 윤활 스트립이 달았다 그리고 면도 날도 사용한 지 오래됐다 하시면 면도 날을 세골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모할 때 자극을 받거나 제모 후에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게 제모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모를 마친 후에는 두 번째로 바디 각질 케어를 해주는 건데요 각질 케어는 여러분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렸듯이 피부에 각질이 쌓여 있으면 피부 결뿐만 아니라 털들이 각질층을 뚫지 못해서 안쪽에서 털이 자라거나 염증 반응이 생기는 현상을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 케어는 나 이날 중요한 날이니까 이때 신경 써서 해줘야지가 아니고 데일리로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각질 케어를 실천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바디 스크럽이랑 때밀이 장갑입니다 바디 스크럽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인데 피부가 약하신 분들께는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저처럼 강철 각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바디워시 대신해서 피부 결을 이렇게 스크러빙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디워시를 사용했을 때랑은 또 다르게 피부 결에 그 거칠거칠한 각질들이 제거가 되면서 원래 내 피부에 그 쫀쫀한 살결이 바로 만져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1일 사용만으로도 각질 케어가 확실하게 되는 게 느껴지는 방법이라 저처럼 각질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인그로운 헤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기적인 각질 케어를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나는 스크럽 제품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각질 제거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 제품을 사용해주시되 때밀이 장갑 있죠? 이렇게 생긴 이런 장갑에다가 바디워시를 묻혀주고 평소랑 동일하게 이렇게 몸을 마사지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 발꼬락 윗부분이랑 그리고 봉숭아뼈 이런 데 각질이 진짜 두껍게 쌓이고 좀 허옇게 일어날 때가 많아서 이런 부위를 조금 집중적으로 세게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스크럽 사용한 것처럼 피부에 각질이 제거가 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강력한 걸로 따지면 저는 바디 스크럽이 더 강력한 것 같기는 한데 때밀이를 사용한 방법은 바디 스크럽보다는 자극이 조금 덜한 편이어서 데일리로 쓰시기에는 이 때밀이 장갑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뒤꿈치 색소침착 케어 방법인데요 이거는 아까 두 번째에서 설명드린 바디 각질 케어 방법을 다 해준 후에 추가적으로 바하 성분이 함유된 패드를 사용해서 뒤꿈치랑 봉숭아뼈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얼굴 이렇게 각질 케어 할 때도 살짝 노랗게 묻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발쪽 부분 봉숭아뼈를 닦아주잖아요 정말 거뭇하게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각질이 워낙 두껍게 쌓여있다 보니까 효과가 좀 미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최소 일주일만 샤워할 때 각질 케어 해주고 그 다음에 샤워 후에 각질 패드로 닦아내주고 나면 점점 그 거뭇하게 쌓여있던 각질이 제거가 되면서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케어를 해준 다음에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거든요 허옇게 각질 쌓인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거뭇하게 색소침착 남았던 것도 제거가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팔꿈치 부분에 색소침착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엉덩이 아래쪽이 어둡게 색깔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이 이유가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팔꿈치는 책상에 이렇게 손을 책상에 팔을 괴고 있거나 엉덩이는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그렇게 색소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봉숭아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느낀 거긴 한데 마찰이 많이 일어났을 때 특히 봉숭아뼈가 어두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발목 양말 되게 많이 신잖아요 발목 양말 대신에 좀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긴 양말을 신어주거나 앉았을 때도 앞바다리를 하면은 봉숭아뼈가 생각보다 많이 땅에 닿거든요 그래서 땅에 바로 닿게 해주기보다 좀 방석을 푹신한 거를 깔고 앉는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각질 케어랑 같이 병행해준 다음에 나중에 보면 확실히 그 색깔 톤이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름맞이 인그로운 헤어가 안 생기는 제모 방법 각질 케어 뒤꿈치 색소침착 케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애정하는 이 질레트 비너스 스월은 올리브영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비탐지들 거기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